방어랑 김치랑 부추전이야. 그리고 베게라면이 나갈 거야. 그렇게만 집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그럼요. 예. 엄마 하루 여기 있어. 하루 여기 있거든. 네. 맞다. 네네네.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오, 칼질 뭐. 좋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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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이거 맛없으면 어떡하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또 하면 돼, 도착하면 돼. 설현아. 네. 얘네가 너무 슬퍼해. 왜요? 설현이 누나를 보러 왔는데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파이팅 한번 해주고 가야지. 누나 오늘 저기 김치전 처음 해보지. 일로 와래. 얘네가 좀 파이팅을 좀 해주고 가. 안녕하세요. 누나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설현이는 약간 김치전을 한대. 반전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작게 하나 붙여볼까요? 크게. 조금만. 조금만, 그 정도만 한번 붙여볼까.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맞지? 연거지? 아, 그거 아니고 그거. 이게 참 너무하고. 오우, 나이스. 아니, 초보한테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 이제 얼어들였다가. 부추자는 부추기 힘들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흩어질까 봐요. 뒤집다가. 우와! 바빠가 됐다. 됐어. 이제 된 것 같은데? 된 거야? 네. 일단.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나가도 된다. 아, 맛있어? 다행이다. 맛있어. 맛있어요? 응. 할머니 김치 맛있네. 어, 맛있다. 응. 오늘. 보시면 돼. 대게라면 있고. 대방어. 라면 하나, 방어 하나. 김치전 먹을게요. 아, 그렇게 하나씩이요? 네. 라면 하나, 김치전 하나, 방어 하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게 싸다. 그러니까 대게라면 보자. 그러니까 대게라면 보자. 어? 되게 싸니까 대게라면. 어? 잠깐만. 어제 저기 영상 편지 보낸 분인가? 네, 맞아요. 영상 편지 보낸 분이네.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 얘기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오, 영상 편지 못 썼어. 오! 곧 나의 신부가 될 적은아. 어. 아, 이제 결혼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반지가 딱 이걸. 아, 이걸. 그러네. 김치전 먼저 나왔어요. 아, 네. 이거는 사장님이 없으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직접 만들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어. 네? 네? 세례님이 해주신 전이가.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다 먹었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저씨. 너 얼굴까지 빨개졌어. 진짜 실화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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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제가 사 온 거예요. 멀리서 온.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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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어. 원래 진짜 맛있어. 아, 고마워. 너무 맛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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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유명한 대게라면이에요. 한 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과즈락도 들어갔네? 대게도 엄청 커요. 밥도 있으니까 혹시 더 드시려면 말씀해주세요. 뭐 때문에 걸린 거야? 뭐가 매웠어. 매운 거 확실해? 진짜 이쁘니. 원래 고향이 여기라고 했었나? 저요? 네, 고향이 여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할머니께서 손에서 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혼자 두고는 떠날 수는 있는데 근데 갈 수가 없는 거. 누가 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남자하고 비전도 체육관 쪽으로 가게 돼서 계속 남았었죠. 지켰어요. 부모님처럼 키워주신 거니까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 살아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2년 됐어요. 아, 돌아갔네. 어제, 어제 이 땅에 2년 됐어요. 어제가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할머니랑 이제 살고 있는 집인데. 신혼집 또 골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때? 네, 신혼집도. 아, 할머니 진짜 좋아지겠다.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 아이고, 되게 뿌듯해. 헨벨해야겠다. 집이 약간 소신 같겠다. 어떤 느낌으로. 한 3배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정말로. 근데 되게 이제 고마운 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시골이죠. 음, 그러니까 시골 시골인데. 제가 이제. 아직은 뭐. 가진 게 든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꿈도 여기서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살자. 음, 이 말도 했었고. 그거 이제 빨아주니까. 그게 고마워지기 때문에. 오빠 있으니 거 같지. 가벼운 맥주? 땡. 내가 좀 치워도 해. 아, 네네. 네? 네? 아, 뭐야? 우리. 진짜 이쁘시다. 아, 그만 얼굴 빨리. 진정해. 너희네, 너랑 재미있지? 우선이야, 이미. 눈, 눈 뒤로 돌아서. 스팅지에서 노는. 마인드 컨트롤 앨범. 1kg짜리 되어있는 거. 여기 몇 개 들어있을까요? 예나요? 응.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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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라. 선생님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공산의 유망주. 안녕하세요. 강אש 주님 전 Bam지. 감사합니다.